자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동시에 오르는 상황 언택과 컨택과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이게 질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차치하고라도 유동성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큰 요인은 돈을 풀어서 바닥을 막았고 막은 돈들이 다른 차장에서 넘어오면서 올리고 있는 유동성이 제일 큰 이유인데 시장이 4월 5월이랑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4월달과 5월 초중반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폐쇄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전제가 코로나가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소위 언택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애들이 아웃포폼을 했는데 5월 중순 특히 이태원발 어떤 확진자 증가와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증가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정상적인 경제들이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그림들을 조금씩 그림을 갖춰가는 것 같거든요 또 실제 그런 그림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 2주 동안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린 뉴딜이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나오면서 그린 뉴딜 관련된 풍력이나 전기차 관련된 거 많이 몰랐죠 한병화 위원님 인터뷰 굉장히 감명하게 봤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재정 정책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돈을 풀어서 시장의 크레딧 리스크를 막는 금융 쪽 사이드에서의 대응이었다고 하면 5월 말부터 시장에서 관찰되는 흐름은 이제는 단순히 돈을 풀어서 하락을 막는 레벨이 아니라 이 풀린 돈들을 어차피 지금 당장 회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 돈의 물고들을 터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코로나를 수습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 돈의 물고를 어느 쪽으로 틀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 돈의 물고를 어느 쪽으로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정부의 약간 답안지라면 답안지랄까 내지는 정부의 의도랄까 이런 것들이 정책을 통해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뉴딜로 표현되는 재정 부양책인 것 같고 이 재정 부양책이 지금 비단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됐던 모든 정부에서는 다 지금 정부 풀린 돈 가지고서 어느 섹터부터 먼저 살려서 제일 경제에 승수 효과가 큰 산업은 어느 쪽이냐 이쪽들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부터 종목을 보실 때 생각하실 만한 키워드가 이제는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쉬프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키우고자 하는 산업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시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제 부총리가 발표를 했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관련주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태도는 사실 두 가지는 아닙니다 나 정책 관련주 안 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단기간에 오를 수는 있는데 그 정책 중에 몇 가지나 구현되는지 한번 봐라 역대 정권들을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지금은 정책 관련주 봐야 된다 왜냐하면 4.15 총선 때문에 4.15 총선 전에는 어차피 국회가 항상 가서 건립돌이 됐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되지도 않겠습니다만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석 다 달라고 하는 판이 되니까 당정청이 단일 대우로 해서 뭔가 정책을 구현할 때 탄력 받을 거다 지금은 정책 관련주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어쨌든 고어간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다른 때보다는 훨씬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보다는 훨씬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랬으면 더 보는 저희가 3월 방송 때 거의 하락 마지막쯤에 이은택 연구원이라고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의 자료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맞습니다 위기 이후에 올랐던 과거 위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를 쭉 1개월 3개월 6개월 살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눈에 띄었던 게 2008년 금융위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던 게 거의 대부분 풍력 관련주나 서울반도체 같은 신대생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주가 상승폭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녹색성장이라는 MB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고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도 신재생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 때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큰 충격 이후에 정부가 재정부양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그게 시장을 리드했던 경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자료는 좀 면밀하게 청취자분들도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분량이 길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주식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장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에 제일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1번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은 버팀목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 그걸 통해서 소비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이걸 위해서 재정과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경제정책의 가장 앞단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 주식시장에서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전후로 해서 되게 의미 있게 수요가 늘어난 게 제 기준에서는 가구 쪽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가구, 레저, 홈 인테리어라고 불리는 가구 한 축이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좀 많이 요새 사는 게 레저 관련된 자전거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골프장이 요즘 부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골프장은 퍼블릭은 지금 부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 골프 용품이나 골프 외화의 매출 비중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실제 재난지원금을 그런 쪽에 한 방에 사는 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재미있는 뉴스가 고기가 되게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1차적으로 내수 쪽에 소비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실제 소비자가 반응하고 있는 섹터가 크게 보면 집에 있는 가구나 밖에 못 나가니까 가구를 바꾸는 거 아니면 그동안 고기 같은 것들은 사실 아주 늘상 먹는 식품들은 아닌데 그런 식품들 산다든가 아니면 레저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인 LG 하우시스라는 회사를 보면 LG 하우시스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글쎄 많이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4월 24일 날 48,400원 그날 15% 오르면서 장대 양보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조금 안 지났는데 7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7만 700원 정도에 끝났는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가 되게 대표적인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 때 유가 하락의 수의 일부 봐서 원재료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되면서 애널리스트 어닝을 비트하는 실적을 굉장히 오랜만에 내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는 세션에서 이 어닝이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올라오는 업종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건자재 쪽이 1분기 쪽들이 보면 생각보다 계속 안 좋은 섹터였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좀 우르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LG 하우시스가 있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회사들도 1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 현대백화점그룹 쪽에 인수하면서 계속 기대감만 있던 회사인데 1분기부터는 숫자들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소비 쪽을 본다고 하면 LG 하우시스나 현대리바트, 한샘 그리고 얼마 전에 KCC에서 분할한 KCC글라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KCC에서 인테리어 사업으로만 띄어서 독립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때 상당히 어떤 매출의 성장이나 시장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번 재정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수혜도 받지만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 실제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의 반응들이 먼저 올라오는 산업들이고 소비자들이 이런 니즈가 생겼을 때 비단 한두 분기 정도 수요의 니즈를 생각하고 사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가 조금 눈에 들어온 섹터고요 저는 약간 등한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대가 강했던 게 자전거 쪽입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이런 건가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실제 판매량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 이런 게 중소형 주장에서 대표적인 자전거 쪽인데 이런 것들이 당장 오른 자리에서 우리가 사자 말자는 당장 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이런 트렌드 쪽의 섹터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은 챙겨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비 쪽에서는 건자재 쪽에 홈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 자전거 그다음에 돼지고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는 하반기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그래서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 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 많이 하면 뭐가 됐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침 이 정책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 삼성그룹을 상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동안 지연됐던 대규모의 투자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EUV 쪽에 비메몰이라든가 오늘 랜드플래시 쪽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발맞춰서 캐펙스를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쪽들이 어쨌든 하려고 했던 투자들이고 실제 정부에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줘서 진행된다고 하면 IT를 보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삼성에서 투자하는 쪽 사이트에 비메모리 쪽이나 랜드플래시 관련 종목들을 하시는 게 순수 디렘이나 다른 쪽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좀 괜찮은 대응을 가능성을 높일 거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IT 사이클에서 투자라는 건 결국 2, 3년을 두고서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의 수요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해서 장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얘네가 장비 입고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소재 업체들이 Q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중장기로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에서 접근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징적인 게 작년 여름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는 소위 테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소재 쪽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소재 쪽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쭉 훑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 당시 소재 부품 국산화 때 언급됐던 회사들이 숫자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아진 이 숫자가 그냥 어떤 예전에는 되게 뻔한 Q, 뻔한 물량 곱하기 이 회사의 단가를 가정해서 마진율을 가정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량 자체들이 다 기존에 보여줬던 것보다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재 부품 국산화가 불과 1년이 채 안 됐는데 상당히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업종과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세트업체들이 좀 호의적으로 봐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재무제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 가을에는 대체가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전으로 일종의 조정기간을 거치다가 그 작년에 기대했던 것들이 숫자로 받쳐주니까 소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주말에도 나왔는데 지금 일본이랑 한국은 여전히 소재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 중이거든요 협상 중이 아니라 지난달까지 기한을 주고 빨리 원상복귀하라고 맞습니다 대응도 안 하고 넘어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수하러 가겠죠 일본에서도 일단 풀 생각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뭔가 어쨌든 기대했던 협상의 판은 깨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도 소부장 관련주들한테는 좋은 흐름인 거죠 이벤트 상으로는 그런데 또 실제 거기에 이미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을 체크하시면서 이런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비메몰이나 랜드플래시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또 소재 국산화에도 들어가고 또 기관들이 살만한 사이즈의 대표주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주식들은 IT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1번으로 검토해 볼 만한 섹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이쪽 사이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 더 볼 만한 게 이거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이번 뉴딜의 양대축이 둘 다 같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쪽은 여태까지 쭉 시장의 재료로 반영이 돼와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얘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어느 쪽으로 물꼬를 트고 싶어 하나 이런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섹터라서 기존의 디지털 뉴딜은 저희가 쭉 많이 봤었던 언택 관련주들 또 그린 뉴딜은 한병화 의원님이 정리 잘해주셨던 녹색 성장 관련된 풍력이나 전기차 관련주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풍력 같은 것들도 그때 이후로 다운라는 종목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렇게 둘 다 섹터가 올라왔을 때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풍력과 전기차 모두 다 같이 한번 상승세가 올라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중장기로는 그림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내수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끝나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기업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시세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국내에서 잘 설치한 노하우를 가지고서 해외에 있는 기업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매출에 상당히 열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 그 국면까지 가는 게 힘든데 풍력은 로컬에서만 한다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지원해도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사실 풍력이라는 주식들이 원체 많이 싸게 거래되고 있었고 또 어쨌든 국내에서 강하게 정부가 드랍을 걸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에 시세 상승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주식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한국에서 자란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해외 쪽으로 팔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린 유질 쪽에서는 폭력 같은 경우는 국내 쪽 수주만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더 매출에 상당히 열려 있는 섹터는 배터리 쪽이지 않을까 전기차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물꼬를 트고 싶어하는 산업이 뒤쪽에 가면 크게 세 가지 업종으로 바이오 같은 것들이 나왔죠 차세대 신사업 육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이번 보고서에 따로 존재하는데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빅3 가로하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신사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거는 그냥 정부 문건을 읽는 제 개인적인 팁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어떤 큰 정책을 내놓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명을 줄간 행간 사이에 넣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재난지원금을 해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밑에 세부 표 들어가서 표에 보면 하나씩 들어가고 보통 저희가 이런 보고서 볼 때 소제목은 막 넘기고요 그 밑에 있는 첨부 자료 표나 그림에 어떤 산업이 언급되어 있나를 보통 줄쳐가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빅3 차세대 신사업 육성 같은 경우는 그냥 소제목에 딱 산업명을 박아넣더라고요 그러네요 빅3 가로하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렇게까지 정부 정책 문서에 되게 특정 산업명을 적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뭐가 됐건 간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지원하고자 하는 굉장히 뚜렷한 전략적 목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들이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래는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쪽만 보다가 소위 K-방역이라고 불리면서 의료기기 섹터들 영상장치나 키트들 이런 것들이 좀 다방면으로 레벨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 틀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차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카테고리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고 의심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1700, 1800대 많이들 이탈들 했거든요 사실은 주식 오래 한 분들일수록 사실 제 주변에도 1700대나 1800대의 주식을 현금화하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꽤 많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어찌됐건 시장의 현상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체력의 회복보다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 이럴 때는 뭔가 제가 그냥 정해놓은 바운더리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을 왜 내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생각이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세라는 거를 빅데이터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모두가 각자의 인사이트와 각자의 정보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누구도 자기 돈을 잃자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급 정보와 고급적인 인사이트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수익을 더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훈련된 방식을 갖고 수익을 못 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모두 시장에 모여서 매수매도를 체결시킨 결과가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이성도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많이 온 것 같지만 그 가격에도 사고 있는 수급의 주체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투자자가 여기서 해볼 생각은 반대쪽에서 사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돈을 주려고 무슨 자선사업하려고 들어오는 건 주식을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저 사람이 비이성자계를 하면 저 사람은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저 가격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혹시 내가 보지 못한 혹은 내가 하고 있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 고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그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지수가 우리가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바운더리 값에서 이 시장을 정의하시는 것보다는 도대체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왜 움직이고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고 두 번째는 재정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지금 벌어지고 현상들을 재조합하다 보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이 꼭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솔 차장의 어떤 분석의 틀이 후행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시세라는 게 빅데이터의 어떤 총합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보고 거기에 나의 투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찌될 때 보면 그렇게 해서 기쁘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냥 내가 내려놓은 결론에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게 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비교적 다행인 건 저점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많은 다른 스펙의 개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학생의 돈도 일부 있겠고 또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시장 바구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지호 센터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자산들도 1,400,500,600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그분들도 어쨌든 계좌의 성격은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더 리얼한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다솔 차장이 준비해온 거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마는 그냥 아주 리얼한 질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저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또 필드에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리얼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잠시 광고 두 개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들어오셔서 질문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상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가죠 잠시 광고 듣고 상담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오늘의 스페셜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